안녕하세요. 나코비 에듀케이터 송시훈입니다. 오늘은 나코비의 첫 브랜드 방송이라 굉장히 떨리고 설레는데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맨틱 레트로 컬렉션의 12가지 컬러를 이용해서 다양한 플라워 아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지거나 전문 재료들을 구입해야만 했던 아트들을 나코비 로맨틱 레트로 컬렉션을 이용해서 조금 더 쉽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아트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제 손에 올라가 있는 이 아트 보여드릴게요. 이 아트도 완성하고 나면 좀 있어 보이는 아트이기는 해요. 컬러가 워낙에 좀 화려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좀 있어 보이는 아트라고 제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손에 하고 나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리고 제가 워낙에 컬러풀하고 컬러 이렇게 약간 좀 쨍한 컬러들 쓰는 거를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제 손에도 이번에 어떤 아트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신랑하고도 막 상의를 한 끝에 신랑이 이게 제일 예쁘다고 이걸 하라고 해서 저도 이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제가 핑크 저 이 컬러가 뭐였죠? 글래머러스를 메인으로 여기다 넣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컬러가 데인저예요. 그래서 이 컬러 데인저. 데인저 컬러를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제 손에 올릴 때는 이 글래머러스를 데인저로 바꿔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데인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컬러 이 아트할 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데인저는 약간 저희가 그냥 얘기를 하면 오렌지빛도 나지만 약간 다홍빛 해서 그 오렌지와 레드의 중간인데 이런 다홍빛 나는 컬러가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저희 러민틱 네트로 그 컬렉션이 나왔을 때 이 데인저 컬러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이런 컬러가 이제서야 나왔구나 해서 제 손에는 진짜 이 컬러를 꼭 올려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렸는데 너무 예뻐요. 그리고 봄에 저희 지금 샵에서도 그냥 풀코터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굉장히 이런 쨍한 컬러들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인저 같은 경우에는 패디용으로도 굉장히 인기 많고 손에 올려도 이거 풀코터 10개 그냥 다 하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쨍한 컬러라서 예쁘게 오히려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컬러는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근데 이 데인저 컬러는 레드는 하고 싶기는 한데 좀 더 봄 느낌 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 높은 컬러로 되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할 아트에서는 데인저 컬러 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썼었던 바이올렛의 로맨틱 컬러 그리고 핑크 계열이나 레드 계열만 있으면 아트가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포인트로 옐로우나 아니면 살짝 그린 라임 계열로 나온 라임 펀치 같은 거 들어가도 굉장히 예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아트 하실 때는 내가 어떤 색감을 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컬러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가 뭐 블루 계열도 하고 싶다. 그럼 디자이너 블루 같은 거 넣어도 굉장히 예쁘게 완성되거든요. 그리고 글래머러스 핑크 컬러 해서 어떤 컬러를 배합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컬러 배합으로 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컬러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라데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그라데이션 기법을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클리어를 직접 섞는 게 아니라 브러쉬에 묻히는 방법으로 해서 컬러마다 다 클리어를 섞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그라데이션을 해서 꽃을 표현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이스로는 화이트 컬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이트 컬러 저희 비비드 라인에 화이트 그래서 제일 기본 컬러이기도 하죠. 화이트하고 블랙은 그래서 발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모든 컬러가 그렇기는 하지만 텍스처가 제가 몇 번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풀코트에서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는 거 외에도 이 자체만으로도 아까 보셨듯이 라인을 그린다던가 하는 그런 아트에도 굉장히 적합하게 양쪽으로 용도로 다 쓸 수 있게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도 물론 셀프 레벨링이 잘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쓱쓱쓱쓱 풀코트 했을 때 브러쉬 자국 남지 않고 간편하게 풀코트 완성할 수 있는 그래서 큐어링 하실게요. 그래서 저희가 쓸 아트들 이제 보실 텐데 아트를 먼저 내가 어떤 칼라를 사용할지를 먼저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으로 핑크 칼라 글래머러스를 사용하고 싶다. 그럼 글래머러스 필요한 칼라들 내가 그라데이션 하고 싶은 칼라들 먼저 덜어 놓으시고요. 지금 덜은 건 글래머러스 그리고 포인트로 꼭 들어가야 될 옐로나 라임 계열 이거 이제 로맨틱 CC 또 적당량 덜어 놓으시고 이게 칼라를 덜어서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아트를 하실 때는 이제 자체로서 사용하기보다는 저희가 다른 브러쉬, 브러쉬워크를 사용을 해서 아트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 덜어서 양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칼라를 골고루 써서 좀 이렇게 화려한 컬러풀한 그런 아트를 완성을 하실 때 이렇게 브러쉬워크를 사용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라데이션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보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면 뭐 클리어 섞어서 한 거죠? 하고 보통은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클리어 섞어서 사용한 거 아니고요. 섞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브러쉬에 그냥 묻히는 정도로만 해도 묻혀도 그렇게 많이 묻히는 게 아니라 그건 브러쉬를 좀 길들이는 정도로 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용하는 브러쉬 보여드리고 투코트 들어갈게요. 사용하는 브러쉬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프렌치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 사선 브러쉬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원커트 했으니까 투코트 하실게요. 그래서 원커투만으로도 발색이 확실하게 잘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샵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투코트이기 때문에 일단 투코트 하고서 아트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풀코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도 아시겠지만 브러쉬 자국 없이 전체적으로 쓱쓱쓱쓱 이렇게 해주셔도 굉장히 깔끔하게 풀코트 완성하실 수 있으세요. 브러쉬 자국 없이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하실게요. 그리고 아트 하실 때 제가 저번에 엑스포트에도 이렇게 아트 시험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그 질문하시는 것 중에 제가 이런 그라데이션 아트를 하면은 그러면은 클리어를 많이 섞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혹은 또 하나 많이 물어보시는 게 미경화제를 닦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굉장히 의외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경화제를 닦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아트는 거의 다 미경화제를 오히려 닦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해서 미경화제를 남아있는 것을 오히려 더 그거를 응용을 하는 그런 아트들이 더 많아요. 그래야 더 얘가 그 화이트나 그 베이스 칼라 위에 올라갔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게 혼합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아트를 하는데 미경화제를 다 닦고 했어요. 다 닦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뭔가 위에다가 베이스드 칼라는 베이스 칼라고 위에 그냥 뭐 딱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플라워 아트, 그라데이션 아트 하실 때는 투코트 하고서 베이스 칼라가 완성이 됐을 때 거기에서 미경화제를 닦고 하는 게 아니라 미경화제를 그냥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투코트 지금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서 브러쉬는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제가 옆에 이쪽에 탑젤을 따라놨어요. 이쪽에 탑젤에 먼저 브러쉬를 탑젤을 먹여주세요. 근데 얘를 지금 이렇게 먹인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묻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여기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단 먹여준 상태에서 너무 많이 남아있는 여분의 이쪽에 봐야 되나? 여분의 이 탑젤은 닦아주셔야 돼요. 참 이 에이스제 제형의 텍스처가 재밌는 게 아트도 되고 풀코트도 되면 좀 약간 제형이 딱딱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클리어젤 섞지 않고 그냥 브러쉬에 이렇게 탑젤을 묻힌 상태에서 한 번 닦아냈어요. 그러니까 위에 뭐 이렇게 많이 여분의 젤이 남아있는 상태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브러쉬 저희가 브러쉬 클린하거나 할 때 탑젤로 이렇게 끄끗하게 할 때 그 정도? 그 정도만 해서 먹여준 상태예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칼라 투 컬러를 한꺼번에 이제 저희가 포크하트나 할 때처럼 그렇게 올릴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배합으로 내가 만약에 옐로우 로맨틱 CC 하고 글래머러스 핑크를 두 개를 내가 지금 하고 싶다. 그러면 브러쉬에 이렇게 반반 묻혀주시면 돼요. 적당량 올려서 파레트에서 일단 먼저 그라데이션 여기서 충분히 그라데이션이 예쁘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브러쉬 그라데이션을 많이 안 해주고 그대로 올리면 중간에 그라데이션이 절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특별히 내가 자꾸 클리어젤을 섞는다던가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요. 여기에서 양쪽으로 저희가 포크하트 할 때처럼 그것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위에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중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됐다. 했을 때 위에다가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올리실 때는 일단은 옆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칼라가 들어가게 한 다음에 내가 하나의 중심 부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서는 브러쉬 세워서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먼저 첫 번째 라인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이 꽃을 할 땐 기본적으로는 꽃잎이 세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하나 더 그리고 이쪽에 하나 더 하나쯤 그리면 되겠다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일단 제일 첫 꽃잎을 하나 넣었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똑같은 칼라를 만약에 손가락을 제가 세 개 정도 하고 네 개 정도 이 아트를 한다 하면은 그냥 지금 묻힌 상태에서 계속 같은 칼라로 손가락마다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큐어링 할 필요 없이 한번 브러쉬 클린하고 다른 칼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중간에 큐어링 없이 그냥 이대로 계속 진행할 거예요. 칼라만 바꾸면서 근데 이제 저희는 팁 하나에 완성하는 거니까 중간에 살짝 클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냥 탑젤로 한번 닦아준 다음에 너무 많은 여분의 탑젤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살짝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칼라를 다시 한번 투 컬러 정도 찍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묻혀준 다음에 원하는 양 해서 똑같이 그라데이션 할게요. 지금은 바이올렛 로맨틱 칼라하고 라임 칼라 라임 펀치 해서 두 가지 믹스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위에서 팁 위에서 그라데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팔레트에서 충분히 해서 여기에서 이미 그라데이션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올라가야지만 올라갔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서 여기서 충분히 그라데이션을 해준 다음에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는 어떤 위치에다 넣을 것인가 해서 이쪽으로 보여드려야겠네요. 처음에는 옆으로 브러쉬 그대로 이용을 해서 들어갔다가 브러쉬 세우실게요. 그리고 브러쉬 세우는 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중간에 그냥 겹쳐도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팁을 굉장히 큰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제가 중심이 이렇게 예쁘게 잘 모이는 거지 저도 이 작은 팁이 할 때는 이렇게 예쁘게 끝이 이렇게 모아지지 않고 서로 이렇게 겹치거든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것도 자연스러울 수 있으니까 난 이게 중심이 예쁘게 안 맞고 자꾸 컬러하고 컬러가 겹친다 그래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컬러 좀 잠깐 옮기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른 컬러들도 지금 원하는 컬러를 사용을 해서 그라데이션을 계속 올려볼게요. 중간에 탑젤로 다시 한번 브러쉬 클린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디자이너 블루하고 데인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 데인저 투 컬러 해서 그라데이션 시키고요. 여기서 충분히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지금 브러쉬도 제작 중이라서 지금은 샘플 사용하고 있는데 이 브러쉬에 텐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이런 아트 할 때는 브러쉬 텐션이 굉장히 중요해서 약간 좀 그라데이션 아트에 적합한 거는 브러쉬 텐션이 좀 부드러운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브러쉬가 지금 부드럽게 이렇게 눌리는 거 보여죠. 제가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눌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텐션이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게 이런 그라데이션 아트 하실 때는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얘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 그대로 누른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브러쉬 그냥 끝을 모아주세요. 일단 이렇게 3개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으로 지금 위치가 잡혔죠. 거기에서 내가 더 필요한 부분에 겹쳐서 계속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데인저 칼라를 썼잖아요. 그럼 데인저 칼라 옆에 내가 다른 칼라를 하나 더 넣고 싶다. 그러면은 데인저 칼라하고 다른 칼라를 하나 더 넣어서 거기서 다시 한 번 또 그라데이션을 시켜서 겹쳐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꽃잎의 크기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 글래머러스 칼라를 지금 그라데이션 하고 있어요. 핑크 칼라에서 좀 전에 썼던 데인저하고 글래머러스 해서 그라데이션 시킨 다음에 지금 데인저를 묻힌 부분이 이쪽 브러쉬 프렌치 브러쉬의 긴 부분에 지금 데인저를 묻혔어요. 그러면은 데인저가 여기서 겹쳐져야겠죠. 그럼 여기서 겹치면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예쁘게 이렇게 라인이 딱 떨어지게 들어가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저희가 어메이징 라이너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얇은 선으로 얘를 또 표현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지금 내가 여기서 이 꽃을 완벽하게 완성을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 꽃의 모양이나 꽃 바깥 외곽의 라인보다는 전체적인 윤곽하고 그라데이션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서 다른 칼라 하나 넣었고 또 지금 팁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꽃잎들도 조금 키워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꽃을 할 때 보통은 3개 꽃잎으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잘못하면 또 이게 꽃잎이 겹치고 겹치다 보면 다 이어져가지고 꽃잎이 두 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좀 저도 해봤는데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꽃잎은 되도록이면 3개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 걸로 나오는 게 훨씬 더 칼라가 예쁘게 완성되고 전체적인 균형 감각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꽃잎은 3개를 기본으로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에 제가 로맨틱 칼라 있는 부분에 이쪽에 꽃잎을 하나 더 조금 더 넓게 키우려고 해요. 그래서 로맨틱 칼라하고 지금 로맨틱 CC 옐로우 칼라로 해서 하나 더 그라데이션을 만든 다음에 겹쳐서 꽃잎 크기를 좀 키워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라데이션을 팔레트 위에서 일단 충분히 식혀주세요. 그래서 충분히 그라데이션을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이쪽에 로맨틱 칼라가 묻어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쪽으로 겹쳐줘야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겹친 상태에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브러쉬 자국 나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이대로 그래서 이렇게 3개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큐어링 하실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꽃의 베이스는 지금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완성이 된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라인으로 완성을 할 텐데 저희가 라이너는 어메이징 라이너에서 블랙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메이징 라이너는 지금 8칼라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거기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화이트하고 블랙이거든요. 제가 엑스포 때도 많이 이제 약간 저희가 이 어메이징 라이너를 사용한 엠보 느낌 나는 그런 아트도 많이 소개를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메이징 라이너의 제형을 보시면 이렇게 전혀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딱딱해 보이는 제형이기는 한데 얘를 실제로 저희가 사용을 할 때는 지금 스파출라로 떠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떠지거든요. 그리고 얘를 팔레트 위에 올려서 사용을 하실 때는 훨씬 더 부드럽게 여기에서 얘를 살살살살 만져주세요. 그러면 얘가 점점 제형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굉장히 얇은 라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너에 묻혀서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샵에서 아트를 하실 때 지금 이런 아트를 하실 때 저는 이거 하고서 그냥 바로 라인 그렸거든요. 근데 이런 라인 그리는 아트가 좀 자신이 없다. 그리고 내가 혹시 했는데 블랙으로 라인을 했는데 망쳤어요. 그러면 위에 닦아내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번지기도 하고 화이트 베이스에 이렇게 여리여리한 컬러를 그라데이션 했는데 내가 블랙 라인을 자꾸 이렇게 닦다 보면 밑에 컬러도 지워지는 경우가 있고 많이 닦다 보면 아니면은 또 그게 블랙이 번져서 지저분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살롱해서 일단 베이스 완성하신 다음에 탑젤 한번 발라주세요. 그래서 탑젤을 먼저 발라서 일단 베이스를 좀 안전하게 내가 라인을 그리는데 좀 실수를 하더라도 위에 살짝 닦아내도 일단 탑젤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이 베이스 저희가 완성해놓은 그라데이션에는 전혀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샵에서 내가 라인이 좀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아니면은 내가 라인은 이제 많이 그려봐서 상관이 없다 그러면 시간 절약을 위해서는 그냥 그대로 올리셔도 되는데 이 탑젤을 올리고 하면은 좀 좋은 점이 물론 실수를 했을 때 내가 바로 고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탑젤을 발룸으로 해서 이 베이스에 완성한 그라데이션 꽃과 라인과 살짝 지금 그 두께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얇은 한 막이 하나 생김으로 해서 밑에 베이스하고 라인하고 살짝 공간이 생겨서 조금 더 입체감 있는 느낌이 그런 꽃을 완성할 수가 있으세요. 아 취향저격이시라고 뭐 칼라가 취향저격이신가요? 아니면은 제 아트가 취향저격이신가요? 둘 다였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탑젤을 완성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탑젤 미경화젤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라인 작업 하시면 전혀 이제 걱정하실 거 없이 네 이제 요거 하면은 옆으로 치우고 라인 작업 들어갈 거니까 저희 어메이징 라이너에 블랙을 사용을 해서 라인을 하실게요. 그래서 일단 꽃의 제일 기본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꽃의 중심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도 라인으로 완성되긴 하지만 꽃의 중심 부분을 일단 먼저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꽃잎이 3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얘도 일단 중심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꽃의 중심을 예쁘게 따는 게 아니라 일단 브러쉬로 툭툭 찍듯이 해서 중심을 자리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브러쉬 자체 라이너에 그냥 그 삐죽삐죽 튀어나온 느낌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일단 중심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심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중심 잡아준 상태에서 일단 세세하게 나누기 전에 전체적인 큰 윤곽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윤곽을 첫 번째 안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얘도 지금 확실히 보이시죠. 처음에 제가 젤을 묻힌 상태에서 살짝 조금 넉넉하게 묻힌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살짝 끝이 조금 더 살짝 뭉쳐있는 상태 엄청 많지는 않지만 살짝 묻혀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당연히 처음에 묻히는 부분이 두껍고 안으로 들어올수록 얇아지겠죠. 이렇게 해야 이 꽃도 생동감이 살기 때문에 라인을 그릴 때는 처음에는 살짝 양을 많이 해서 살짝 누르듯이 브러쉬를 올린 다음에 끝으로 갈수록 브러쉬를 들어서 얇은 라인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라인을 예쁘게 생동감 있고 자연스럽게 완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안쪽에 라인을 그리기 전에 전체적인 윤곽 먼저 잡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바깥쪽하고 이쪽도 반대편도 라인 해서 힘을 처음에 살짝 줬다가 안쪽으로 빼듯이 해서 들어가고 얘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다 곡선이에요. 직선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바깥쪽 윤곽 따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윤곽 하나 따줄 거예요. 제가 이 라인을 그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라이프나 이런 체크 문양을 그리는 게 아니라 꽃잎의 라인을 따는 거기 때문에 강약도 있어야 되고 끝으로 갈수록 라인이 너무너무 얇아가지고 거의 보일락 말락하는 이런 거 있어요. 이거를 그냥 살려주세요. 얘를 라인이 좀 안 그려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겹쳐가지고 그릴 필요 없이 전혀 안 보이면 한 번 더 해도 되지만 이렇게 거의 보일락 말락하게 있는 라인은 오히려 더 멋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그대로 살려서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을 잡은 다음에 저희가 칼라를 여기는 두 개 썼고 세 개 썼고 여기도 세 개 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안에를 이제 블록을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두 칼라 썼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얘를 정 가운데를 나누시면 안 돼요. 얘가 삼등분이라고 해서 얘를 또 삼등분을 딱딱 떨어지게 하면 꽃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봤을 때는 내가 이쪽을 해서 지금 핑크 글래머러스 칼라가 조금 양이 많거든요. 그 범위가 넓거든요. 그럼 그거를 생각을 해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해서 라인이 들어갈 거예요. 라인 들어갈 때도 이 라인하고 이 바깥쪽 이쪽 라인하고 또 너무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이 곡선이 구부러지는 그런 거를 조금 바꿔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도 보면 지금 새 칼라 들어갔어요. 블록을 나눠주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얘는 이렇게 일단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새 칼라 들어갔죠? 그거 생각해서 이쪽에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이쪽에 나눠지는 부분 하나 나눠주고 일단 전체적으로 블록 나눈 다음에 포인트 포인트가 들어가요. 포인트 포인트는 저희 지금 아트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포인트 들어가는 거는 이 꽃잎에 겹쳐지는 것 같은 그리고 꽃잎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살짝살짝 넣어주는 것하고 중심에서 나오는 라인을 넣는 건데 이 살짝살짝 겹쳐지는 부분을 또 꽃잎마다 다 하면 재미가 없어요.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포인트 포인트로 해서 적당하게 넣어주는 게 너무 과하지 않게 넣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밸런스를 보면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쪽에 하나 뒤집어드리듯이 하나 넣어줘요. 지금 글래머러스 쪽에 이쪽에 하나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하나 살짝 넣어주고 그리고 보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여기는 그냥 두 줄로 이렇게 넣었어요. 이거는 하시면서 지금 제 손하고 같이 보이니까 거의 비슷한 게 지금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쪽에도 라인을 이렇게 해서 약간 보일랑 말랑하게 겹치듯이 라인 두 개가 잘 보이시려나 넣어주고 얘도 꽃잎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하는 부분 하나 넣고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서 어디다 넣어야 되나 꽃잎 뒤집어지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라인 하나 넣고 그리고 이쪽에서 한 두 줄 정도로 들어가는 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일단 어느 정도 바깥쪽 라인을 잡았으면 중심에서 나오는 라인을 넣어주셔야 돼요. 한꺼번에 얘를 하다 보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허전한 것 같아서 자꾸 많이 넣게 되거든요. 이게 완성이 아니라 안쪽에서 나오는 라인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넣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고 다시 내가 필요하면 라인을 넣어주는 게 좋으세요. 한꺼번에 한 부분을 다 완성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서 얘도 똑같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라인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얇게 나온다고 그랬죠. 저희가 바깥쪽 윤곽 따는 라인보다는 훨씬 더 얇게 나와야지 이게 좀 구별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꽃이 생동감 있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중심에서 나오는 라인들 똑같이 곡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길고 짧은 게 있어야 돼요. 다 똑같은 길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중심에서 나오는 얇은 라인들을 몇 개 그리고 보시면 이게 화면에서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라인이 되게 깔끔하게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러 제가 굉장히 소량을 묻혀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꽃잎 라인이 중간에서 나오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렇게 끊어지듯이 나오게 돼 있어요. 거의 끝부분은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예쁘게 나오거든요. 얘를 라인을 저희가 스트라이프나 이런 거 하듯이 예쁘게 뽑는 게 아니라 살짝살짝 끊기듯이 이렇게 보이듯 안 보이듯 하는 게 훨씬 예쁘니까 이 정도로 완성하고 또 하나 여기에서 중심에서 밖으로 나오는 라인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걔는 밸런스 보면서 좀 내가 허전하다 하는 부분으로 해서 라인을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하나 빼고 두 개 정도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오는 중심은 똑같고 바깥으로 나올수록 살짝 벌어지게 이렇게 해서 두 개 정도 뽑았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포인트로 도트 찍어주실게요. 그래서 도트도 일일적으로 찍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쪽에 중심이 하나 있고 두 개 있어요. 그럼 또 바깥쪽에 이쪽에 하나 있고 반대편에도 하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해서 약간 변화 있게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전체적인 라인은 한 번에 완성이 돼요. 그리고 물론 이것도 손가락 세 개를 한다거나 뭐 네 개 할 때도 중간에 큐어링 필요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라인 완성한 다음에 한꺼번에 큐어링 하셔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절대 번지지 않고 흐르거나 그런 거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완성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큐어링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탑젤로 완성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저희 화이트하고 블랙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샵에서 아마 한두 개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실 거예요. 보시면 되게 괜찮다 싶으시면 보통 다들 구입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같은 어메이징 라이너 중에서 화이트거든요. 화이트도 제형이 똑같아요. 그래서 화이트도 보시면 큐어링 하는 동안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도 딱딱해 보이지만 이렇게 덜으면 굉장히 부드럽게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라인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제가 조금 이따 꽃 탈 때 베이스로도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냥 얘가 지금 베이스를 안 깔아놔서 바로 보여드려도 보일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베이스가 완성된 상태에서 얘를 이 화이트 이걸 빼야 되나요? 네, 빌게요. 화이트를 충분히 묻혀서 저희가 그냥 아트, 그 스트로크 아트 있잖아요. 하듯이 지금 브러쉬의 오벌 브러쉬예요. 근데 이제 꽃잎을 좀 작게 하려다 보니까 제가 오벌을 약간 작은 사이즈 브러쉬를 들었어요. 얘를 그대로 넓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세로로 세워서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질감이 베이스 컬러가 없어서 잘 안 보이시려나? 그대로 살려서 할 수 있는 아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일부러 양을 좀 많이 해서 그냥 꽃 같은 거 그냥 간단하게 툭툭툭툭툭 찍듯이 해도 굉장히 느낌이 나요, 얘가. 일부러 양을 좀 많이 해서 입체감을 살짝 살리는, 엠보 같은 느낌이 살짝 나게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손에 올린 이거 하기 전에 엑스포 때는 지금 이 꽃을 올린 아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입체감 나는 거 보이시죠? 살짝살짝 두께감 생겨서. 그래서 이대로 한 다음에 그냥 큐어링해서 탑젤 도포도 필요 없이 그대로 완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메이징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그때 화이트하고 블랙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인도 할 수 있고 약간 입체감 나는 그런 아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젤이라서 그때 엑스포 때도 굉장히 반응이 좋으셔서 샵에서 그 샵주님께서 많이들 오셔서 보시고는 거의 다 구매를 하셨거든요. 진짜 활용도가 높다. 되게 그 제형이 너무 잘 나온 것 같다고. 그래서 저도 지금 아트를 하면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 활용도 높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큐어링이 끊는 다음에 마지막에는 탑젤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한 번 더. 그래서 전체적으로 탑젤로 마무리 해줄게요. 그래서 이런 아트 같은 경우에는 칼라를 많이 사용을 했지만 저희가 사용했던 칼라가 다 여리여리한 칼라는 아니거든요. 뭐 바이올렛도 있고 블루도 있고 데인저 같은 경우에는 다운 칼라이기도 하니까 굉장히 센 칼라들도 많았는데 그 칼라들을 이렇게 얇게 그라데이션을 하듯이 사용을 하면 굉장히 여리여리한 느낌은 나지만 어딘가 화려한 그런 아트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 이렇게 하시려면 무엇보다도 제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텍스처가. 텍스처가 너무 묽어도 이 그라데이션을 올렸을 때 서로 번지고 확실하게 착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베이스 저희가 발라놓은 거 위에 얘가 딱 달라붙어 있어야지 얇게 발려도 발색이 잘 되는데 어떤 거는 묽기 때문에 굉장히 묽은 그런 젤, 팔리시 젤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라데이션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서 팔레트에서 할 때는 굉장히 잘 되는데 막상 이 베이스 칼라 위에 올렸을 때는 발색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이 제형을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아트를 그라데이션 아트를 하실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했던 이거에는 그냥 저희가 블랙 보통 이제 입체감을 더 살리려면 화이트 꽃 올린 거를 한 번 더 해서 입체감을 더 살려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중간에 툭툭 찍어서 꽃도 그냥 완성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입체감 있는 꽃도 간단하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짧은 시간 안에 아트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제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아트가 대충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지금까지 나코비 2018 신상 로맨틱 레트로 컬렉션으로 진행되었던 플라워 아트들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다양한 컬러 활용법, 제형 활용법 등을 이용해서 샵에서 다양하고 아름다운 아트들을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 네일로 진행됐던 방송 이제 끝날 시간이 되었네요. 다음에 또 만나볼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